잘 듣고 연결하세요. 1. 이거는 모자예요? 네, 그거는 모자예요. 2. 저거는 한국어로 뭐예요? 책상이에요. 3.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? 이거는 의자예요. 4. 저거는 텔레비전이에요? 아니요, 저거는 텔레비전이 아니에요. 컴퓨터예요.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. 어서 오세요. 한국어 사전 있어요? 네, 있어요. 전자사전이에요? 네, 전자사전이에요. 그럼 그거 주세요. 여기 있어요. 음, 잡지 있어요? 네, 한국 잡지하고 미국 잡지가 있어요. 일본 잡지는 없어요? 잘 듣고 연결하세요. 1. 이거는 모자예요? 네, 그거는 모자예요. 2. 저거는 한국어로 뭐예요? 책상이에요. 3. 이거는 한국어로 뭐예요? 이거는 의자예요. 4. 저거는 텔레비전이에요? 아니요, 저거는 텔레비전이 아니에요. 컴퓨터예요.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. 어서 오세요. 한국어 사전 있어요? 네, 있어요. 전자사전이에요? 네, 전자사전이에요. 그럼 그거 주세요. 여기 있어요. 음, 잡지 있어요? 네, 한국 잡지하고 미국 잡지가 있어요. 일본 잡지는 없어요? 네, 없어요. 없어요. . bye. love you they activate it. and we are we get to know Jonczyk in